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항입니다. 연안부도 출조하려고 배낚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다 승선을 거의 한 것 같고요. 사람들이 라면 다 먹고 라면을 주네요. 곧 이제 출발할 것 같습니다. 덕적도 덕적도로 간대요. 기대가 큽니다. 오늘 배낚시는 처음이라서 약간 좀 설레기도 하지만 약간 좀 긴장이 되네요. 배멀미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배는 70 승선인데 다는 안탄 것 같고 한 서른 몇 명?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연안부도 전경 멋지네요. 좀 이따가 배 출발하면 그때 한번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. 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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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요.